네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네 45서를 하셨고 이제 갑니다 문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같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? 아닌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아니 무슨 설문조사가 예 아니요 맞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죠? 아니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무슨 답을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만들어요? 문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같다 예 아니요 같다 예? 같다 예 아니요 예 아니요로 응답하실 것은 아니요죠?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죠? 그게 처음에 응답한 거 맞았어요?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헷갈릴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설문조사입니까? 이래갖고 문재인 대통령 인지도 높여줄래 이런 거 아니에요? 지지율 높이려고? 선생님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불편하시다면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? 계속 진행해도 좋을까요? 아니면 네 해주세요 그냥 끊을까요? 네 문 대통령은 네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이나 대중적 인기를 의식하며 일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예 아니요 그렇죠 목적이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대중적 인기를 의식하며 일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예 아니요 어디로 갈까요? 아니요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에 비해 도덕적으로 깨끗한 편이다 예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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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도덕적으로 네 그렇고요 네 깨끗한 편이다 그런데 깨끗한 편이지 않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역대 전공학 비교해 볼 때 현 집권층은 부패하지 않은 것 같다 네 아니요 네 네 역대 전공학 비교해 볼 때 현 집권층은 부패하지 않은 것 같다 어떻습니까 예 아니요 아니다 부패가 아주 많이 됐다 네 네 대통령은 우선순위를 잘 골라 개혁 정책을 효과적으로 잘 순위를 나가는 것 같다 예 아니요 네 문 대통령은 반대가 있더라도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은 소심하게 나가는 것 같다 예 아니요 절대 아니요 아니요 그럼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절대 아니에요 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개혁과 리더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절대 아니에요 네 문 대통령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 나는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네 완벽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러시고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대체로 이해가 된다 네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다 네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말투에서 인간미가 느껴진다 아니요 아니요 문 대통령을 보고 친근한 느낌이 들고 나와 비슷한 절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요 네 문 대통령이 나가는 사람 인터넷에 올린 글을 직접 볼 것 같다 다시요 네 네 문 대통령은 나같은 사람을 보고 인터넷에 올린 글을 직접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볼 것 같네요 아니요 네 문 대통령은 나같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아니요 네 문 대통령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절대 아니에요 네 네 나는 평소 문 대통령에 관한 신문 기사나 텔레비전 보도를 관심 있게 보는 편이다 네 네 그 다음에 문 대통령 나같은 사람들이 살림 사회와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아니요 네 기회가 된다면 문 대통령 지지 모임에 가입하고 싶다 아니요 네 나는 문 대통령의 정책이나 국정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참고 계속 지원할 용도가 있는 편이다 아니요 네 네 나같은 사람들도 문 대통령이 국가를 잘 운영하도록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아니요 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대체로 보아 비교적 만족할 만한 편이다 아니요 네 내일이 선거일이 다음에 문 대통령 쪽 사람이 여태까지 될 것 같다 뭐라고요 네 절대 아니에요 네 네 나같은 사람들에게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행스러운 편이다 네 나같은 사람이라면 네 나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니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아니요 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몇 년 정책은 다음 정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아니요 네 질문은 끝났고요 네 정치적 이명 성향이 어디에 가깝습니까 매우 진보적, 진보적, 중도, 보수적, 매우 보수적 중도입니다 네 선생님이 어디에 의석하냐요 매우 보수적, 보수적, 중도, 진보적, 매우 진보적 중도입니다 중도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평소 지지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그렇게 의석소 순서를 불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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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한국당이시고 아 네 감사드립니다 설문에 응급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문 끝났습니다 네 네 정상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네 엉뚱하게 허위 조작하지 마시고 네 네 네 엉뚱한 방향으로 조작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반영해 달라고요 네 네 네 잘 그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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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일반적이고 아주 지루한 질문을 몇 가지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슬쩍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A 주지사가 아동 성추행범이라고 밝혀진다면 그래도 그를 지지할 겁니까 아,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밝혀진다면 말이죠 지우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